자 전 캐스트에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냈던 문제 한번 고민해 봤니? 근데 댓글 담고 보니까 댓글 담고 보고 있어 답변 안 해도 보니까 벌써 눈치챈 친구들도 있더라고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자 그럼 우리 바로 답을 얘기하기보다는 예전에 연대에서 모의로 나왔던 문제 하나 볼게 문제는 선생님이 좀 단순하게 설명할게 자 뭐냐면 여기 원기둥이 있는 거야 원기둥이 있는데요 이 원기둥의 반지름이 R입니다 그래갖고 이 원기둥을 뭔가 평면을 짜는데 이 평면이 바닥하고 이르는 각이 45도였어 그럼 뭐가 나올까? 타원 그치 타원 그래서 이렇게 타원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 타원의 넓이를요 뭐라고 했냐면 AR로 하기로 한 거야 AR로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을요 H만큼 늘렸습니다 H만큼 그러면 이렇게 크게 다시 나오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쁘게 못 그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똑같이 자르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지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원이 나올 거야 아 원이 된다 미안 타원이 나올 거야 타원이 나올 거야 밥을 못 먹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 노란색 타원의 넓이도 바로 AR 플러스 H가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됐지 됐지 자 그래서 학교가 어떤 논리를 폈냐면요 이런 논리를 폈어 그럼 우리 얘네들 사이에 넓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그럼 넓이는 어떤 거야? 그치 이런 넓이가 나오겠지 감 잡히니? 이런 넓이가 나와 그래서 얘네들 넓이를 보면 이 넓이는 잘 봐라 그래서 AR 플러스 H 빼기 AR이요 바로 넓이인데 요 넓이 사이에 넓이야 뭐 그냥 이렇게 써줬어 이렇게 써줬는데 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델타 A가 되겠지 근데 이건 써지진 않았었어 원래 문제에 자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얘 둘레 길이 요거 처음에 AR일 때 둘레 길이를요 요 타원의 둘레 길이 근데 우리 상시적으로 알고 있지 타원의 둘레 길이 구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그치? 그거를 잠시 엘로 놓은 거야 엘로 놓은 거야 그리고 얘네 결국 H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과 좀 비슷하게 가는 거지 뭔가 원의 둘레 원 껍질 원 껍질 자 그래서 얘는 L 곱하기 H 꼴이다 H 꼴이다 근데 우리가 H를 넘기자 이거지 그래서 넘기면요 넘기면 그냥 L은 뭐냐면 둘레 길이야 그래서 AR 플러스 H 빼기 AR 그 다음에 H가 되고요 이게 L이 된다는 거야 근데 H가 만약에 충분히 작다면 충분히 작다면 약간 러프하게 간 거야 그치? 충분히 작다면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요 부분이 요 부분이 A 프라임 R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넓이를 미분한 거지 넓이를 미분한 거지 그럼 뭐가 나온다? 둘레 길이 L이 나온다 아 물론 틀린 논리지 그래서 이 논리가 틀렸다라는 거를 설명해달라는 얘기야 물론 틀렸다라고 학교는 말하지 않고요 이런 오류분석 문제라고 그러거든 오류분석 문제는 맞았으면 맞다면 논리를 좀 더 보강해달라고 그러고요 틀리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해 오케이 근데 결론만 얘기할게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구했으면 우리가 타원의 둘레 길이 구했지 배웠지 그치 안 배우잖아 그래서 왜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얘는요 일단 틀린 논리를 보면요 우리가 이 타원을 평면으로 한번 옮겨볼게 옮겨본다면 그러면 안에 있는 타원은요 이런 식의 타원이 되겠지 아마 장축과 단축의 비가 생각되는 루트 2배 같은데 45도니까 그치 그래서 이 폭하고 이거 하고 탄젠트 45도? 그렇게 따지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탄젠트 45도니까 아 45도가 아니구나 탄젠트 45도로 하면 안 되지 그치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안 되겠구나 얘네는 그 길이를 이거는 따로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그러면 이걸로 봐야 되겠네 옆에 옆에 모양으로 본다면 응 요렇게 요 지름에 해당되는 건 요거지 그치 이쪽 단축에 해당되는 거 장축에 해당되는 거는 45도니까 이렇게 45도 나누는 게 되겠지 어 루트 2배는 그냥 그치 탄젠트 따지면 안 돼 탄젠트 따지면 안 돼 따지면 코사인이지 그치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얘는요 그 루트 2배인 건 느껴지지 그치 지금 그걸 따지고 싶은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마찬가지야 늘어난 도형도 타원인데 이 타원도 마찬가지로요 요렇게 늘어나겠지 그래서 장축과 단축이 1쪽으로 늘어나진 않는다라는 거야 이쪽은 폭이 어떻게 될까 이쪽은 H야 근데 이쪽은 당연하지 루트 2H가 되는 거지 루트 2H가 되지 즉 내가 얘를요 요렇게 자리게 잘라서 한 번은 그대로 한 번은 뒤집어서 해서 직사각형 모양 만들듯이 만들어 가잖아 만들어가면 얘는 직사각형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둘레길이 L이라고 친다면 친다면이야 뭐 L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L이라고 친다면 이 두께가 일정하지 않단 말이야 이렇게 가장 얇을 때는 H일 거고요 가장 두꺼울 때는 루트 2H가 되겠지 물론 선생님이 러프하게 얘기한 거야 재미없는 수학이잖아 러프하게 얘기한 거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자세히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그렇지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넓이가 근사되지 않나 아니야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이거를 H를 영어로 보내도요 이 두께가 루트 2H가 되는 건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얘네들 넓이가 L 곱하기 H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얼만가요 모르지 나도 선생님도 모르지 어쨌든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치 여기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지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어 오케이 자 뭐냐면요 전 시간에 했던 거랑 이제 연결을 시킬게 자 우리가 뭔가 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직사각형도 마찬가지야 내가 얘네들 요 R이었던 걸요 델타 R만큼 늘렸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두께가요 일정하게 늘어나지 않으면 뭔가 이런 둘레길이와 관련된 관계를 따질 수 없다라는 거야 왜 도형이 직사각형으로 근사가 안 되니까 아무리 잘게 잘라도 잘게 잘라도 안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우리가 델타 S라고 얘기하는 거 델타 S는 결국 뭐가 돼 어 S로 할까 S R 플러스 델타 R 빼기 S R이 되겠지 즉 큰 넓이에서 작은 넓이를 빼겠다는 얘기야 이건 원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야 대신 이제 쌤이 S로 썼으니까 원이면은 그거를 우리가 뭐 파이 R 플러스 델타 R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하겠지 그치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 넓이 차가 결국은 결국은 뭐다 직사각형 근사한다면 요 둘레의 길이 물론 이제 대전자는 있지 여기서는 근사야 정확하게는 근사야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델타를 0으로 보내면 이제 미적분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미분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둘레의 길이 잠시 L이라고 할까 어 L 곱하기 그럼 델타 이 R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일정한 두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두께 그래서 델타 R이 되고 이때 델타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거지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하고 연결되면서 그래서 델타를 1로 보내면요 어 보내면 델타 R 분의 S R 플러스 델타 R 빼기 S R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뭐야 일종의 이 이 둘레에 있는 껍질의 넓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수학적인 관계를 보시면요 얘가 근사적으로 둘레 길이 L이 되는 거라고 단 이렇게 식을 쓰라면 어때야 돼? 그치 이 두께들이 일정해야 된다고 그럼 저기 우리 타원에서 못 썼던 이유는 두께가 이쪽은 얇은데 이쪽은 넓단 말이야 일종하지 않다고 그런 넓이를 우리가 아무리 근사를 한다 하더라도요 수학적으로 틀린 사실을 근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을 쓰려면 뭐다? 이런 변수 역할을 하는 변수 역할 여기서는 R이 되겠지 역할을 하는 R 같은 것들이 증가를 했을 때 이렇게 꼭 R이 아니어도 돼 R은 정황이 나름이니까 뭐 X 써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 두께가 일정해야 돼 그래서 두께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 도형은요 이렇게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 자체를 논할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리미트 델타 R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얘는 진짜 이걸로 바뀌는 거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맞게 되는 거지 근사였던 게 아니 뭐 거기까지 자세히 가진 않을게 자 왜 이걸 지금 증명하는 게 우리 목적은 아니잖아 지금 이 아이디어의 흐름에서 어떤 기학적인 내용하고 연결시킬 거냐 그게 지금 문제란 말이야 그렇다면요 얘는 자별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S'R이잖아 다른 말로 해줘? 오케이 자 델타 이건 델타 S에 해당되는 거지 델타 R분의 델타 S야 무슨 얘기야? DR분의 DS라는 얘기야 그래서 DR분의 DS인데 우리는 보통 이거를 S'R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게 뭐야? 둘레 길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은 나오는 거야 그러면요 그러면 요 직사각형 이걸 X로 잡았을 때는 왜 안 나오나요? 자 이걸 안 나오는 이유를 알려줄게 내가 얘 길이를 늘렸어 어떻게요? X 플러스 델타 X로 늘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도 X고 여기도 X니까 델타 X 델타 X 이렇게 늘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직사각형으로 바뀌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얘가 봐봐 둘레 길이가 이건데 둘레 길이 주위로 일정하게 있니? 아니지 조종 들어가야지 그럼 내가 이 어 전체가 X 플러스 델타 X는 한별의 얘기가 X 플러스 델타 X인 정사각형은 놔두고요 얘를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볼게 이렇게 옮겨볼게 옮겨볼게 옮겨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가 X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긴 뭐가 돼? X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지 그러면 이 두께는 어? 일정하긴 하다 근데 이 두께는 얼마야? 그치 이 두께랑 이 두께 합한 게 델타 X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어 2분의 델타 X가 되잖아 그러니까 두께는 일정한 거는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직사각형 같은 건 안 되는 거야 정사각형은 돼도 근데 어쨌든 간에 2분의 델타 X가 되면요 수학준은 안 맞는 거지 왜요? 왜냐면 S X 플러스 델타 X 빼기 S X 물론 이게 의미상 델타 S야 오케이 그게 둘레기는요 이걸 둘레기로 칠게 작은 거 델타가 안 붙으면 둘레기로 친다 자 그럼 둘레길이 L 곱하기 2분의 델타 X잖아 그럼 델타 X 1로 보내면 2분의 1 남잖아 둘레길이 안 나오잖아 둘레길이 반이 나오네 그러면 애초에 원은 불가능 정사각형은 불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지 변수를 잘못 잡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두께가 일정도 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는 얘기야 두께가 일정한 거는 기본으로 가야 되고요 거기다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델타를 붙여서 늘어난 늘어난 이 변수의 크기만큼 그게 두께가 돼야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변수를 내가 하나 잡았을 때 델타 변수 그러니까 X든 아디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델타 변수 했던 요게 바로 둘레 도형에 둘레 도형에 둘레의 도형에 뭐가 돼야 돼? 그치 두께가 돼야 돼 근데 얘는 두께처럼 보이지만 둘레를 다 둘러싼 게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조종해야 되니까 실제로 델타 X가 둘레가 안 된 거지 그럼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하는 거야 이런 내용과 관련되는 거야 물론 결론만 얘기하는 건 되게 쉬워 변수를요 일단은 도형 자체가 대칭적이어야 돼 그치? 직사각형 같은 건 잘 안 돼 직사각형은 내가 만약에 2대 1인 직사각형 가지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한다면 내가 얘를 키울 수가 있겠지 키우면 2대 1을 유지하면서 키울 거 아니야 그럼 2대 1을 유지하면서 키운다고 가정해봐봐 그럼 어떻게 될까? 그치? 여기 두께랑 여기 두께가 다르잖아 아까 타원하고 같은 결과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자가 붙은 것들이 되는 거지 물론 원은 정이 안 붙었지만 뭐 정 N각형 해놓고 N을 무한대로 보낸 게 원이니까 개념상 그치? 자 그럼 변수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중심에서요 변이 있는 도형이라면 변에 수직하게 잡아야 돼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X를 잡아보자 해볼까? 그럼 얘 넓이 얼마니? 넓이 이건 2X가 되잖아 그러니까 넓이는요 4X SX라고 숫가 4X 제곱이 되는 거지 자 미분해보자 S'X 뭐가 돼? 8X 되지 둘레 길이 얼마야? 8X 빠잖아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변수를 잘못 잡은 거지 변수를 잘못 잡은 거지 그러니까 아무 변수를 갖다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물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변수에 델타 변수를 적용했을 때 그 둘레에 생기는 도형들 있지 얘네들 도형들의 두께가 일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두께가 일정해도 변수 자체를 잘못 설정해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변수는 중심에서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물론 넓이 자체만 구할 때는 이런 게 편하지 그걸 누가 모르나 근데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있다면 그 목적하는 바에 맞게 정해야 되는 거지 이러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 내가 변수를 X 대신에 X 플러스 델타 X로 늘리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쪽도 델타 X 늘어나지만 이쪽도 델타 X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둘레의 도형이요 둘레의 길이 곱하기 근사로 했을 때 델타 변수가 되잖아 두께가 델타 변수니까 그래서 얘가 델타 변수가 두께가 되도록 변수를 정해야 된다 대신 이렇게 정한다고 모든 도형이 되는 건 아니야 얘는 내가 이거 짧은 걸 X로 잡으면 2대입니까 이거 2X잖아 안 돼 얘는 안 돼 정만 되는 거야 그럼 이건 3차원도 마찬가지야 3차원이라고 해서 따로 하진 않을 거야 3차원이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변하는 건 없다 3차원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래서 3차원은요 9를 예를 들어볼까 입체 9야 그럼 얘가 반지둠이 아이라고 쳐보자고 그럼 내가 얘를 키웠어 델타 R만큼 키웠습니다 이 두께가 델타 R이야 오케이 그렇다면 V R 플러스 델타 R과 빼기 V R을 한다면 이게 바로 뭐냐면 9 껍질이 되는 거야 귤을 생각하세요 귤 귤 껍질을 귤인데 9처럼 이뻐 껍질이 있어 그 껍질의 두께가 델타 R이야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귤 껍질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 물론 공식으로 잴 수도 있지만 까 귤을 까면 되잖아 까 까서 땅에다 평평하게 펼쳐놔 안 펼쳐지지 왜 펼쳐졌으면 구도 전개도가 있었겠지 안 펼쳐져 찢어지든 말든 딱딱 손을 쳐 가지고 펼쳐놔 그럼 어쨌든 모양이 지저분한 모양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의 그치 겉면적을 구할 수 있잖아 거기다 곱하기 두께 하면 되잖아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되면요 겉면적 S라고 할게 S 겉면적 S야 곱하기 두께는 바로 얘가 귤 뭐 껍질의 두께가 변하나 안 변하지 그치 곱하기 델타 R이 되는 거라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R이 변했을 때 이 입체도형이지만 두께가 일정해야 돼 껍질의 두께가 일정해야 돼 그런 도형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류면철 이런 건 안 되지 근데 적류면철는 돼 돼 오케이 일단 수식으로만 확인할 거야 자 그러면 아 물론 근사이기 때문에 원래 이거지 근데 델타를 여기로 보내면 되잖아 보내면요 델타 R분의 V R 플러스 델타 R 빼기 V R은 S가 돼 겉넓이 S야 자 그 다음에 리미트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리미트는 분분을 0으로 보내는 거야 그 부분과 성립하는 거지 그럼 이건 의미상 뭐야 V 프라임 R이잖아 다른 말로 해줘 DR분의 DV잖아 S 나오잖아 그래서 9도요 9의 부피를 미분하면 R로 미분하면 겉넓이 4파이 R제곱이 나오는 거야 근데 직류면철는 안 된다고 해서 적류면철는 가능합니다 자 적류면철 한번 해볼게 자 적류면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걸 X로 잡으면 부피 구한 다음에 미분한다고 해서 넓이, 겉넓이 나오지 않아 하지만 정육면체에 정말 정말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심부터 수직한 즉 여기서는 변이 외곽이기 때문에 여기다 수직하게 했잖아 근데 얘는 외곽이 그치 둘러싸고 있는 게 면이잖아 그러니까 면으로 수직하게 오케이 이걸 X로 잡으면 돼 그럼 얘네 부피 색깔로 보내줄게 부피 VX는 뭐가 되니 2X 곱하기 2X 곱하기 2X잖아 2X 곱하기 2X 곱하기 2X잖아 이해 안 가면 안 되지 중심부터 면까지야 중심부터 면까지 거리 그걸 X로 잡은 거야 그럼 부피 VX는요 바로 뭐가 되냐면 2X 곱하기 2X 곱하기 2X니까 8X에 3제곱 되나 자 그 다음에 건너비 구해보자 건너비 어떻게 되니 하나의 넓이가 4X인데 그런 게 6개 생기잖아 6면체잖아 6424 24X네 X의 제곱이지 물론 24X 4X 제곱구나 미안 자 그래서 이거 미분해봐 X로 38에 24 맞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거나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뭔가 델타 변수를 늘렸을 때 도형이 외곽이 생기는 2차원일 때는 이제 띠 모양으로 생길 거고요 3차원일 때는 껍질 모양으로 생길 텐데 띠도 껍질이라고 부르면 돼 2차원 껍질이지 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두께가 일정하게 나와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변수를 중심에서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요소까지 수직한 거리를 가지고 변수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얘네 두께가 델타 변수가 되면서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부피를 미분하면 건너비 면적을 미분하면 둘레일기가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크게 보면 이게 몇 번째 주제인지 나도 헷갈리네요 어쨌든 간에 그냥 넘버링은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했고요 많이 어려운가 봐 그래서 원래 스님이 약 열 몇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지 시험도 가까우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거 하나랑요 조금 쉬운 거 하나 더 하고 재미없는 수학 시리즈도 정리 좀 하려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하나하나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왜 원의 넓이를 미분하면 원주가 나오는지 본질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 봤어 아 근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치 근데 결국 미적분을 배운다는 거가 물론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기하적인 내용과 연결되는 것들도 있으면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미적분을 좀 더 제대로 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재미없는 수학 이야기 여섯 번째는요 이렇게 정리합시다